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손두, 손녀가 종국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 권국은 권국 주도 세력에서 이루어졌다 권국 주도 세력은 누구냐? 다른 말로 침입합니다 제 친구들도 제게 연락을 해서 국정국과서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어제까지 배웠는데 이게 왜 국과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어보고 함께하고 싶다고 연락하는 모습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